안녕하세요. 저희도의 남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이전에도 두둥이집 체험장에 가보실 수 있도록 야경 개별화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낮에도 맛있게 하는 밤에도 더 멋있네요. 여기는 고스트 미락 음식점인데요. 이따가서 맛임도 좀 보고 볼거구요. 야경도 진짜 멋있네요. 비, 바람 몰아치고, 뜯어오고, 비오고 이럴 때 저희도 특히 날씨 안좋은데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곳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에는 중간에 촬영했었던 이렇게 되어있구요. 저 안에도 가만히 있어요. 낮에도 멋있죠. 밤에도? 오, 그런데로 밤에도 멋있네. 그쵸? 멋있지. 여기가 펜션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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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도 많아. 뭐, 뭐, 시간도 많아. 위치는 좀 알고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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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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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진짜, 진짜, VR댕크 체험관, 국내 최초 오디, 오우, 진짜 무서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없고 가게 내부도 깨끗하고 시원하고 음식도 맛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위에는 펜션이고 밑에는 음식점인데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지나가다가 근처에 오시면 한번쯤 들려서 드시면 좋겠네요. 영상이 여기서 끝내고요. 저는 또 다음 다른 장소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